손태진의 트롯 라디오를 통해 친근한 목소리로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손태진은 음악활동과 방송 출연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렇다면 손태진의 현재 출연료는 얼마나 될까? 또 8월 한 달 동안 그의 수입은 얼마일까? 특히 한일톱10쇼에서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한국과 일본의 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는 이번 기사에서는 손태진의 경제적 성공 비결과 그 배경을 자세히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본다. 매일 유업의 균형 영양식 브랜드 메디오를 새로운 앰버서더로 손태진이 발탁되며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024년 8월 23일 발표된 이 소식은 손태진이 출연한 홍보 영상과 함께 큰 화제를 모았고 그가 보여준 진정성 있는 모습은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번 메디오를과의 협업은 손태진의 이미지와 브랜드의 가치를 완벽하게 결합한 사례로 그의 향후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다재다능한 예술가 손태진의 새로운 도전. 손태진은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1등 콜렉터라는 애칭으로 불릴 만큼 다재다능한 예술가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뛰어난 성악 실력과 다양한 활동 경력은 그를 대한민국 대표 크로스오버 가수로 성장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메디오를 앰버서더로 선정되었다. 메디오를 관계자는 손태진 씨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신뢰성 있는 이미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제안하는 데 최적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며 그와 함께하는 브랜드 활동에 큰 기대를 표했다. 특히 중장년층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손태진의 이미지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점은 그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추석 선물 세트. 건강과 진정성을 담다. 메디오를은 이번 추석 시즌을 맞이해 손태진과 함께한 건강한 선물 세트를 선보이며 대중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손태진이 직접 출연한 홍보 영상은 따뜻한 분위기와 함께 제품의 신뢰성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에게 건강을 선물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특히 손태진의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는 메디오를 제품의 핵심 가치를 잘 전달하며 중장년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손태진은 이번 홍보 영상에서 자신의 건강관리 비결을 공개하며 메디오를 제품을 적극 추천했다. 그는 일상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메디오를의 균형 잡힌 영양식은 제가 일상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고 전했다. 그의 진솔한 발언은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손태진의 경제적 성장 새로운 수입원 손태진의 메디오를 앰버서더 활동은 그의 경제적 성장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다양한 음악 활동과 방송 출연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손태진은 이번 메디오를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그의 경제적 성공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을 의미한다. 손태진 다방면에서의 활약과 경제적 성공 8월이 빛나는 성과 mbc 표준 fm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를 진행하며 손태진은 라디오를 통해 관객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다. 그의 따뜻하고 차분한 진행 스타일은 많은 청취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이는 그의 음악 활동에서도 큰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다. 손태진은 단순히 성악가이자 크로스오버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라디오 DJ로서도 자신만의 독보적인 매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일 톱텐쇼의 특별 게스트로서의 활약 손태진은 2024년 8월 한일 톱텐쇼의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여 맹활약 중이다. 그의 출연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팬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고 프로그램 시청률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손태진의 특유의 무대 장악력과 감성적인 보컬은 한일 양국의 음악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크로스오버 가수로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확구해하며 두 나라의 음악 시장에서 그의 존재감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2024년 8월 손태진은 예상 수입으로 약 12억 원을 기록하며 그의 경제적 성공이 눈부시게 이어지고 있다. 이번 수입은 방송 출연, 대규모 음악 행사 참여, 브랜드 광고, 그리고 앨범 판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그의 활발한 활동의 결실이다. 이러한 성과는 그가 단순한 음악인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성공을 이룬 아티스트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방송 출연 및 이벤트 참가 수익 손태진의 방송 출연 및 이벤트 참가 수익은 8월 한 달 동안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의 출연료는 방송 및 음악 이벤트에서 약 3,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8월 동안 총 10회 이상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약 3억 4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특히 주요 음악 행사와 대규모 콘서트 참여가 그의 수익 구조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다. 매번 성공적인 무대와 팬들의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내며 손태진은 자신의 음악적 영향력을 확고히 하고 있다. 브랜드 광고와 협업 수익, 손태진은 여러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도 활약하며 그의 이미지가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최근 매일 유업의 균형 영향식 브랜드 메디웰리 앰버서더로 발탁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그의 광고 계약 수익은 건당 약 1억 원에 달하며 8월 동안 진행된 광고 계약은 총 4건으로 약 4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손태진의 다재다능함과 신뢰성 있는 이미지는 브랜드와의 협업에서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앨범 판매 및 음원 수익, 손태진의 앨범 판매량 또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8월 한 달 동안 그의 최신 앨범은 약 10만 장 이상이 판매되었으며 이를 통해 약 2억 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또한 음원 스트리밍 수익 역시 꾸준히 증가하며 월간 수익에서 약 1억 원을 차지했다. 그의 팬층이 두터운 만큼 음반 판매와 음원 스트리밍은 그의 수익 구조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손태진의 음악은 그의 팬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이는 그의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소셜미디어 수익, 손태진은 소셜미디어에서도 강력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게시물은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참여도는 손태진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8월 동안 그의 소셜미디어 수익은 약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셜미디어는 그의 팬들과의 소통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의 경제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익원이 되고 있다. 총수입 및 향후 전망, 다양한 수익 요인들을 종합해보면 손태진의 8월 총수입은 약 12억 원에 달한다. 이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수익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아티스트로서의 성과를 보여준다. 앞으로도 손태진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의 성공은 더욱 확고해질 전망이다. 손태진은 mbc 라디오, 한일 톱텐쇼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매력을 발휘하며 대중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다채로운 활동과 경제적 성공은 단순히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손태진의 성공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그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탁월한 자기관리 능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태진은 레디웰 앰버서더 활동을 비롯해 방송, 음악, 광고, 소셜미디어 등 다방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대중문화 전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아티스트로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그의 미래는 더욱 밝고 흥미진진할 것이며 팬들과 대중들은 그의 새로운 도전과 성공을 지켜보며 기대를 품게 될 것이다. 청취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세요. 히히 히히 히히히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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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요. 아멘